그들의 평행이론 검증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정과 제국의 아이들 사기에는 1대100 이론이 성립한다. 이정과 제국의 아이들은 실제로 1대100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으며 둘 다 뭐든지 일당 100으로 해낸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외모 때문에 오디션에서 퇴짜를 맞아봤고 제국의 아이들 환광희는 외모 때문에 소속사를 탈퇴해봤다. 퇴짜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노래도 안 듣고 탈락. 노래나 좀 들어보시죠. 진짜 노래도 안 듣고. 저 사실 노래 이정 선배님을 보고 가절로 생각했었거든요. 진심? 이정씨 어떤 모습에 반했어요? 노래 부르실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이정 선배님만의. 무슨 노래 할 때? 한숨만 할 때요. 한숨만 할 때요. 한숨만 할 때요. 사랑이 난단 말하면 이별이 올까봐. 동중들의 꿈이었군요. 네 그렇죠 진짜 우상이었어요 우상. 운동도 잘하시고 키도 잘하고 비슷하시고. 약간 닮았어요. 정말 둘이? 훨씬 낫죠. 너무 닮았었잖아 얼굴 안 보고 이렇게. 흑인필에. 저 사실 되게 까맣거든요. 이 친구가 선배님 성대모사도 할 줄 알아요. 이번 노래 사랑은 왜. 사랑은 왜. 사랑은 왜. 사랑은 왜. 뭐 파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사랑은 왜? 두부는 왜? 계란은 왜? 사랑은 왜? 고장난 라디오는 왜?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모상이 아니라 자주 하시는 건데. 다시는 날 찾지 말고 떠나 다시는 날 찾지 말고 떠나 싫어하나부터 뜨거운 거 맞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다시는 날 찾지 말고 떠나 다시는 날 찾지 말고 빨리 원활을 하세요. 오리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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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묘 threatens 오리지날 왼지 야 요 놈아 워. 너무해 아니 노래를 되게 화나 jagat s logically 다른 것도 못uzu간대요? 1단계, 2단계, 3단계 amph camps 그대에만 봄을 Yangabe 웃었던 날짓 그대만 보며 굴고 웃던 날 말도 야, 저거 되게 부담된데 이거 법칙이에요 잘하면 돼, 저거 잘하면 돼 잘해요, 잘하면 돼 오리지난로 그대만 보라 아, 끝 손 막히던 그날 웃어보고 싶지만 이제는 다 잊어야 해요 이제는 다 잊어야 해요 난 눈을 감아요 난 눈을 감아요 탈락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닙니까? You are not alone에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아, 이런 게 있어요 Not alone, not alone You and me 오오, 멋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뒤에 애들이 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저도 모르게 약간 나왔는데 자신에는 Talk to me, talk to me Not again, not again, not again Be it, baby, baby 오오, 약간 마이클 잭슨 약간 그렇게 하는. 멋있다. 그런데 이정의 영향을 받은 동준이 나오고. 동준의 영향을 받은. 내가 동준의 영향을 받은. 아버님도 꿈이 가수셨다고. 아버님께서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형대한 선생님이랑 같이 서울 올라오셨대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아세요 그러면? 같이 올라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외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이정씨. 외모 얘기하면 또 성형 얘기하면 광희씨 얘기. 원래 외모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았는데. 아니서가 그냥. 형은 나가있어요. 다들 얼굴로서 뭐 CF나 미팅이 다 가는데. 저번에 뭐 이렇게 미팅이 하나도 없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 사진 안 보내냐 그러니까. 보냈는데도 안 오는 거래요 연락이. 아 문제는 얼굴에 있다. 사진은 없는데 안 되는 거면 외모다 하고 가서 고쳤죠. 아니 그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방송이 없는 상태에서. 여동생이랑 같이 쇼핑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이 너무 진해서. 연예인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지고. 너무 푸대접인 거예요. 아니 많이 보더라 봐요. 원래 좀 까만 편이에요. 까맣고 약간 울긋불글하고. 홍조도 있고. 정신없어요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정신없어요. 보더라 봐요. 원래 제 아이에서 가장. 얼굴 담당. 요런게 설명이에요. 제가 얘네들이 질투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얘네가 연습생 때는 광고를 너무 많이 찍으니까. 아주 얘네를 못살지 모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일부러. 얘네 옷도 막 찢어놓고 막 이랬었어요.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건데. 광희가 지금 먼저 많이 떴잖아요. 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엄청 감사드립니다. 질투를 안 해요 질투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막장 드라마의. 이제 매니저 형이 딱 모였으면. 자 시완이 내일 CF 미팅이 있다. 그럼 바로. 지금 이렇게 시완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진 방송도록. 이렇게. 거의 약간 지금 표정이. 한번 해보세요. 와우. 약간 시네리 표정이에요 시네리. 진짜 못됐었어요. 질투를 하시는구나. 옛날에. 그래서 막 미팅 가는 날은. 거의 밤을 새워야 돼요. 혼자 울고 난리가 나는 거. 그걸 달려줘야 되는 거 가지고. 울고. 혼자 돋받아서 회개기도 하고. 막 그런 거에다가.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막. 아우 주민 잡았어요. 주민 잡았어요. 잘 잡아서 기도하고. 시완이나. 형식이가 더 웃기면 그것도 샘나요? 너 요즘에도 다 잘 되는 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새벽 나왔던 거였는데. 한 명 우겨 가지고 데코 더 데코 나왔어요. 그리고 페인 내는 아니었어요 원래. 형식이. 형식이. 형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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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식아. 형식아. 이쁜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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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 아니 해병대 권할만 하죠 그럼요 어 권할만 하죠 가서 가서 광희는 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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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명해진 다음에 군무에서 센터가 아니었는데 센터를 맡게 된다고 어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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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는 연예인이라고 했었으면 뭣을 buddy 연예인 창상ista 연예인 같다고 이렇게 실력 외모에 다 빼고 성격만 Hu 참상